신안군 기독교 편향 사업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종교차별로 판단하고 신안군의 신속한 시정조치 계획 수립 및 추진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권고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부는 종교평화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 종교차별신고센터로 신안군의 기독교 편향 사업에 대해 두 차례 신고한 사항에 대해 문체부가 지난 6일자로 회신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회신에 따르면 문체부는 공직자 종교차별 자문회의를 개최해 신안군의 사업은 특정 종교 위주이며 지자체 주도의 직접 사업 형태로 추진됐고 특히 신안군이 자체 재원으로 광범위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한 천사선 브랜드 사업은 특정 종교적 색채가 부각됐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 추후 타 지자체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